좋아요 구독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다 오늘 조금 핫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내일 갈라나 바로 바로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외에서 아이고 3%나 올랐네 자 일단 시간 외에 가격이 지금 37,800원이에요 그러면 3% 올라서 출발하면 이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출발하나 어쨌든 시초가에서부터 분할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3% 37,800원 딱 이 정도 아주 좋은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내일 시가부터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니까 아침에 시초가 시작하면 매수하면 되잖아요 시초가 딱 가격이 설정되잖아요 그 가격부터 매수를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인 종목이고 최근에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 쌍봉 아니야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 최근의 흐름을 봅시다 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대단하게 50% 100%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제가 절대 안 하죠 짧게 우리 수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합시다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내일 제가 이거 아침부터 동시효과 딱 얼마 출발하는지 보고 매수가 설정해서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나리아바이오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야기 주시고요 목표가 10%는 잘하면 내일 10%는 수익이 나지 않겠나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니까 폭발적으로 내일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손절만 우리는 잘하면 된다 손절은 한 7% 정도 시초가부터 잡는다 하면 한 10%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비중을 크게 태우시지는 마시고 시초가부터 분할로 잡는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33,900원 손절가 잡고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 보호막 임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쉬어가면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순환이 돌고 또 미국 아마케 4월 14일 날 있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면 일정이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제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기업들 끼가 있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다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